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겐지는 일단 나보기로 마음먹고, 아 나 피 안 찬다. 이거 옷이 없어. 겐지 개피. 근데 나보다. 겐지 다운. 또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지. 응 차라야죠. 뒤에 디바 들어와 있어요. 디바 거점. 디바 로봇 빠진 거 3층. 3층 3층 3층. 어 돼지. 여기로 시우죠.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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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어 안에서 터지면 죽어. 에이 디바 디바 디바. 아 이 키 1만 해서 진짜 이거 안 붙이는 건데. 겐지 다운. 아이고. 아이고. 제니아타랑 디바 남아있는데. 맥크리 3명. 아이고 루시우도 합류했네요. 에이 디바. 에이 디바. 에이 디바. 에이 안 비벼지는데 왜 계속 가. 아 우체의 루시우 1명 합시다. 아 진짜. 에이 디바. 에이 디바. 루시우 1명 합시다. 뒤에 겐지 들어와있구요 겐지 개픽 아니 쟤네타 하시는 분이 지금 말하는거에요 힐러 해달라고 딴 사람은 지금 암흥을 안하잖아 아 저희도 그렇게 쏠려대가지고 캣사라 죽지않아 아이고 왼쪽에 겐지 루시오 다운 정면 석양 아이고 너프라니 이쁘어 다 살려줬죠 오 나이프라이 근데 이 그대로에도 괜찮은거 같는데 상대 별로 못 뚫는데 상대 진짜 못 뚫는데 아우 여기 소울이 있을텐데 사냥 겐지 쟤네타 다운 자리야 자기슬들 빠졌구요 상대도 트레이서요 트겐 트레이서 들어왔고 왼쪽에 왼쪽에 겐지 다운 트레이서 대비해서 저기 막아두고 디바 들어왔어요 로그렇다원 젤네타 사 선생님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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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と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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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나 아이고 자리야 오른쪽 루시우 다운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거점하네 트레이서 노부 나 루시우만 하니까 힘들어 이제 게임이 낫는 것만 하니까 진짜 루시우밖에 안 남아요 거의 90.. 한 80% 루시우만 남아 우리 나머지 딜러나 탱크가 남는데 딜러 남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정클에서 할 수 없는 경우 거의 겐지 다운 음 또 걸리고 자리야 자기 슬리트 빠졌고요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트레이서 루키 마이크 루시우 잘하시네요 한 번 더 위도우 나왔어요 쟹하트 빼고 위도우 파라 마지막 함 뚫어볼라고 트레이서 다운 자리야 주는 슬리트 빠졌고요 파라 파라 러프 조심하시고 파라 다운 위도우는 2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리야 궁 자리야 궁 에이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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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소 휴리 outta 휴리 outta iens 내가 견제다운 위도우 견제하고 있어요 네 경제하나봐요 ßer red 로시 우 sost 만나보 내가 견제당하기 전에 견제를 하면 되죠 나이스 오 나이스 요